정부가 내년부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본격 나섭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해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속에서 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입니다. 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굴레에서 벗어나 회복기를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들. 내년 정부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호가 아닌 육성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정책 드라이브를 겁니다. 생활 문화를 기반으로 한 강한 소상공인 이른바 라이콘입니다. 우선 창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금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창업을 지원합니다. 또 크라우드 펀딩을 소상공인과 연결하는 신투자 모델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적용합니다. 가속화하는 디지털 트렌드 속에 낙오되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서빙 로봇, 무인 판매기 등 디지털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상점과 공방을 7만 개로 확대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해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의 온라인 홍보 마케팅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상권 분석과 AI 기반 컨설팅을 제공하고 데이터 개방으로 신사업 모델 창출을 유도합니다. 대환대출, 금리 인하 등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확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중 3차례 동행 축제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아름입니다.